저를 위한 스크린 아 진짜요? 심해 영화이긴 했지만 저 혼자 했어요 이게 다 저작품이란 게 있어요 마음껏 즐겼어요 그 등단했는데 여동생이 먹여살렸던 먹여살렸던 직접 여동생이 깃바라지를 해주신 겁니까? 그 때는 제가 서른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제가 라디오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음악 온 거 쓰고 있던 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방송국? 출판사에도 근무했고 아 출판사에서도 근무하셨군요 잡지사에서 근무했었고 단편 한 편씩 쓰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 편씩 쓰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실컷 해보지 못하고 서른이 된다는 게 너무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고 어쨌든 서른이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한번 해보고 서른이 되면 좀 덜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용쾌도 해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솔직히 제 말을 했어요 그때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만 글을 좀 써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영돈 좀 줘라 영돈 좀 줘라 그랬죠 생활비를 주니가 내주라 생활비도 주니가 내고 근데 제 여동생이 워낙 저보다 언니 같은 그런 싫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동생이니까 그러라고 내가 언니 유학도 보내줄게 이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네요 그죠 그 본인이 다녔던 회사 방송작가 생활을 딱 스톱하고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하고 그 뒷바라지는 동생한테만 네 그랬죠 무지 없는 짓을 했죠 저도 그 모든 방송을 다 접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에 몰두하고 싶다 마누라가 허락을 안 해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? 풍금이 있는 책 풍금이 있는 책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? 30만 부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인세가 10%라고 하셨으니까 30만 부면 돈 걱정은 안 하고 그 후에는 네 풍금이던 자리가 그때는 온전하게 글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랄까 그걸 마련해졌죠 이야 꿈이었던 책상도 사고 이제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의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협업에 와서 책을 좀 서둘러 내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때 가족이 없으니까 아버지 협업에 입고 또 사놓고 오신 분들한테 아니 뭐 그러기보다도 그냥 보일 게 없으니까 보일 게 없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 이렇게 협업상에 놓고 저랑 환갑잔치 할 때 네 다른 식구들은 가족이 생겼으니까 같이 하는데 저는 그 풍금이던 자리가 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신경석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 전반적으로 슬프지 않습니까? 그죠? 왜 풍금이 있는 자리 뭐 외딴 방 뭐 깊은 슬픔 엄마를 부탁해 이 차는 7시에 떠나네 응? 아주 7시면 굉장히 슬픈 시간이 되죠 깊은 시간은 5시고요 네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네 제가 만든 영화들은 다 기뻐요 폭수혈전 폭면 다로 전곡 노래자랑 다 기쁘지 않아요? 근데 다 슬퍼요 뜨는 게 눈물이 갑자기 너무 슬퍼요 제목은 제목은 괜히 기쁜데 아 얘는 슬프죠 그게 인생이에요 나는 엄마를 부탁해 같은 거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? 엄마를 부탁해 너무 슬픈 거 같아 그냥 엄마를 도와줘 엄마를 도와줘 슬퍼요 엄마를 도와줘 엄마를 도와줘 엄마 어디 있어도 안 슬퍼 엄마를 부탁해 너무 슬퍼 슬퍼요 외국의 독자들도 책을 보고 많이 울었잖아요 그렇다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? 동서양을 막 논하고 네 엄마라는 진짜